지금까지 읽기와 관련된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데이터를 넣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Create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부분에 글 목록이 안 나오고 있네요 이거 빨리 처리해 봅시다 어디를 참고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 리스트가 지금 필요한 거니까 Create 쪽에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 글 본문이 나오는 이 부분을 폼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이걸로 교체하면 되겠죠 저걸 카피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이렇게 합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 부분의 타이틀이 뭐랄까요? Create로 합시다 Create, 그리고 description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되겠네요 자,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제목을 적고 그리고 본문을 적은 다음에 Submit 했을 때 그 정보는 Create under process로 전달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받는 쪽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여기다가 제가 node.js node.js is...이라고 하고 Submit을 했을 때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는 이 테이블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title, description, created, 그리고 also, id 부분을 채워놓으면 됩니다 해볼까요? insert into topic 그리고 값은 title, column, 그 다음엔 description, column을 적겠다 그 다음에는 created을 적겠다 그 다음에는 also, id 값을 적겠다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값으로는 첫 번째 인자로는 node.js를 적고 두 번째 description에서는 node.js is...을 적고 세 번째 created은 now라는 MySQL의 함수를 호출할 거고요 also id는 일단은 1이라는 값을 넣읍시다 자, 이거를 우리가 node.js를 통해서 하면 되겠죠 자, 이 코드를 카피해서 저는 여기로 가져와서 어디서 하면 되나요? 여기 글쓰기와 관련된 처리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뭘로 바꾸면 돼요? node.js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자, 이 부분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되고 now는 2고요 여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물음표 표시를 했으니까 저 부분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코디가 기네요 자, 줄 바꾸면 해서 조금 보기 좋게 만듭시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배열을 이용해서 배열을 이용해서 첫 번째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요? 타이틀이 와야 되죠 타이틀은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PostTitle을 통해서 넣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요? Description이 와야 되는데 저는 Description을 직접 쓸 거예요 이건 없어도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reated은 Now로 우리가 직접 지정을 했으니까 상관없고 Also id 값은 나중에 우리 Also 관련된 부분은 처리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다가 1이라고 숫자를 제가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Callback 함수가 호출이 될 것이고 이 Callback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에러 두 번째는 Result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 삽입에 실패했다면 에러의 값이 있다면 Throw 에러를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별 문제가 없었다면 이전의 코드에서 응답해주는 이 부분을 Copy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id 값 id 값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삽입한 행에 id 값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아러내야 돼요 그걸 아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가지 검색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가지 검색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사용설명서로 가서 inserted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Getting the id of an inserted r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삽입된 행에 대한 아이디를 Getting하는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Result라고 하는 저거에다가 insert id라고 하는 property로 값을 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몸을 하면 되겠어요? Result 저런 매뉴얼을 보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insert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자 i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코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렸고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Submit을 해볼 거예요 pm2log로 로그 메세지를 띄우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node.js가 추가가 됐고 우리는 node.js에 추가된 행에 대한 id 값으로 바로 리디렉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झाल 8 10 10 11 11 12 11 11